조명하. 1905년 4월 8일에서 1928년 10월 10일. 한말 독립운동가. 일본 왕족 군인 오미야, 군예히코가 육군특명 검열사로 타이완에 오자 타이중시 역전에서 환영하는 일본인 잉파에 묻혔다가 달려들어 독검으로 군인 오미야를 찔렀다. 본관 한만. 황해도 송화 출생. 가난하여 보통학교를 중퇴하고 군청의 고용원으로 있으면서 강의록으로 독학하였다. 1926년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 대판 전기회사 아다치 안달 메리야스 상점 등에서 고용원으로 일하면서 야간학교를 다닌 후 타이완 대만으로 건너가 부국원 상점에서 일하였다. 1928년 일본 왕족 군인 오미야, 군예히코 구이궁 방원이 육군특명 검열사로 타이완에 오자 타이중시 대중시 역전에서 환영하는 일본인 잉파에 묻혔다가 달려들어 독검으로 군인 오미야를 찔렀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그 후 사형되었으며 이때의 부상으로 군인 오미야는 이듬해 1월 사망하였다. 1963년 건국 군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평화 병원 숫자